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일면입니다. 지난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내년까지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3연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관리 규정과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령에는 센터의 운영기관으로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12면입니다. 2024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지난해와 같이 6개 구단이 참가해 정규리그를 치르게 되고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규리그는 서울과 대구, 고향, 제주, 춘천 등 각 팀의 연고지를 돌며 오는 11월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 한국휠체어 농구연맹TV에서 생중계됩니다. 한국휠체어 농구연맹은 이번 리그를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차기 패럴림픽 본선 진출과 아시아 정상탈환이라는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